춘천에서 수억 원대 갯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노인과 영세 상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개모임을 시작한 서성권 씨. 최고 20% 가까이 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넣어 돈 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갯돈 지급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개주 A씨가 운영하는 개모임은 알려진 것만 5개입니다. 한 모임당 25명 규모로 1인당 2년 동안 5천만 원 정도 돈을 넣어야 합니다. 2년간 5개 개모임에서 움직인 돈이 수십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개원 대부분은 노인이나 영세 상인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명이 넘고, 밝혀진 피해액만 수억 원대라고 말합니다. 5,500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천만 원 정도만 주고, 이자를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해요. 피해자들은 또 장부의 개주 자녀의 이름도 있고, 개원들도 모르는 유령 회원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 등으로 개주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이유가 없고, 경찰 조사를 통해 얘기할 것이라며, 아파트를 정리해서라도 돈은 다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원 뉴스 모대성입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